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여메이입니다 자 오늘 멤버들과 오늘 어떤 컨텐츠를 할거냐면요 오늘 짱구네 집에서 블럭 순발 꼭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같이 할 멤버들 소개해볼까요? 안녕하세요 담미호님 안녕하세요 담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범수님 여러분들 지금은 새벽 2시 빨리 끝나고 가고 싶습니다 범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호님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수거님 네 안녕하세요 태태기님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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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오늘 태태기님이 오늘 파이팅이 참 넘치시네요 자 오늘 어쨌든 짱구네 집에서 블럭 순발 꼭지를 할건데요 오늘 블럭이 되어서 네 이 짱구네 집에서 숨으시면 되겠습니다 술래는 음 5분동안 잡는걸로 하죠 오케이 자 5분안에 잡지 못하면 술래의 승리구요 잡는 사람은 모두 다 5분안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순발 꼭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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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안보고싶었는데 보였어 자 어쨌든 60초 후에 시작할거니까 반디 숨으세요 안그러면은 뚝배기 털러갑니다 절대 못찾죠 아 죽어도 못찾겠다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 이 방송 보고계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사실 새벽 2시거든요 새벽 2시까지 저희를 기다리게 한 닉요맨에게 복수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에게 술래의 검과 힌트 아이템 4개가 생겼습니다 오늘 한번 들어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영망 복민성 신장군 신장아가 사는곳이군 자 어떤 블럭들을 잡아볼까 일단 이런 블럭들을 한번 때려볼까요 간단하게 일단 밖에 타이어는 아닌거 같구 지붕도 아닌거 같구 이거 뒷마닥이 분명히 있다 그 양상을 잡고싶다고 어 없나? 여기 진짜 없나? 없죠 어 여기 있는 아 이거 분명히 이거 어 흰융위네 집에 있다 누구 없네? 이거 아냐? 아 이거 나무가 이거 나무 아닌거 같구 이거 아닌거 같구 아 이제 홍으로 돌아갑시다 아 이거 힌트 써야겠는데 이거 힌트 하나 쓴다 힌트 여기서 한번 써보셔 쏴보시지 쏴보시지 힌트 거실에 아무도 없었어 힌트 하나 썼다 오르고 큰일 큰일 여기 있다 여기 분명히 한 명 있다 잉? 와 찾았다 찾았다 으아하하 으아하 태태기 잡았다 태태기 탈락 자 그렇다면 태태기 빼고 세명 남았다 세명 흰터 아이템 두 개 있을까 괜찮아요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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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숨었어 화장실 인거 으흐흐흑 화장실 아닌가? 어 이형면 지나간다 아니 숨죽이고 있어 애들이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이거 분명 2층에 있다 느낌 좋고요 어? 어? 이거 누구야? 아하하하 오케 이수건 오케오케 이수건 이기면 2층에 있다 2층에 술래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기면 2층 아니야 방금 내 옆에 지나갔어 2층이야 2층 아이템 써야겠다 아이템 써야겠다 아이템 나 날렸어 헐 어떻게 해 안되겠다 안되겠다 어떻게 해 어 휴즈?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? 하하하하 게임 개못하죠?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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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? 누구나 어디있는거야? 이 멍청이 안달려줌 안달려줌 단면이 어디가심 나 너 너한테만 말하는건데 2층이야 2층? 2층? 오케 이게요 2층에 있다는건가 이? 남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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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긴가요 이거 똥블라기 이거 이? 아닌데 이거 아닌데? 어딨지? 휴 여기 있다는거 같은데? 아 수박이다 수박이다 수박 아니야? 아 수박 아파요 눈앞에서 눈앞에서 지나쳐버렸죠? 뭐야 문 열리는 소리 들었어 어디야? 뭐지? 오 움직인다 다비 움직인다 뭐야? 몇초 남았어? 그럼 모르겠어요 300초인데 어.. 시간이 얼마 없는거 같은데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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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발! 야야! 이런.. 시묵위에 있었던 이.. 이 빨간 블록녀서 그 개썰어 어디갔어 윙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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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위윙? 야 일로와! 나무블럭으로 배신했구만! 야! 거기 있겠어라! 나 도망간다! 빠이! 좋구 자 술래의 능력이 상승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라는 건데 시간도 없고 몇명 살았어? 몇명 살았어? 지금 님 하나 남았습니다 단면이 한 명 남았어요 이거 5분이 이렇게 길었나? 5분이 이렇게 길었나요?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난 1층에 있다 1층에 있다고? 왜 이렇게 길지? 어 5분이 길어 다 됐는데 다 됐는데 다 된 거 같은데 어? 아 크아 아 아 너무 아프네 아 단면 개못해 아 단면 개못하마 아! 아 그래도 내가 제일 늦게 죽었거든 자 여러분들 이제 두번째판 제가 또 승리했네요 다잡았네 이번엔 누가 술래일까? 자 이번에는 봄수가 술래로군요 자 5분안에 봄수가 우리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붕 보고있다 나 밖에서 본다 보고있다 지금 아 밖에서 보는게 어딨어요? 아 밖에서 보이는데 어떻게 그럼 아 그런가? 아니 나무 블럭? 아니 나무 블럭을 말하면 안되지 어 마당 마당 뛰어다녀 애들 보인다 차 옆에 있던 애들도 봤다 방금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안 봐준다 아 이거 너무 티나는데 아 뭐하지? 담면이 뭐하실거에요? 오케이 간다 간다 이제 갑니다 나는 이거 할라고 예 어 저랑 같이 숨죠? 저랑 콜라보를 하시죠? 어때요? 좋아 우리 퓨전하자 어 그래 퓨전하자 우리 합체하자 합체 퓨전하자 합체하자 빨리 빨리 장소를 정하라고 인형맨쿤 어 이쪽으로 오라고 담미호쿤 야 너 한번 살려줄게 누구야 너 누구야 움직이는거야 빨리 움직여야해 너 누구야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암 맙척 죽인다 암 맙척 죽인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다 여기다 조심해 여기야?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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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러분들 시작하시는건가요 봄수님? 이미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아 시작했어요 큰일 날뻔했네 네 저기에 술래에 이름표가 보인다 어 느낌이 좋지 좀 뒤치지 않게 떨지 말길라네 어 어 풀었어 어딨지? 역시 봄수는 우릴 못 찾겠다는 어 어 어 어디지? 잘 숨었나보네 애들이 안잡히는거 보니까 잘 숨었나봐요 봉수 못보고 아 그렇다는 담임님 그걸 말하시면 어떡해요 어 아 죄송 죄송 나도 모르게 야 태택이 자유공방으로 뛰어다니는데 봐 야생의 포켓몬처럼 그니까 응 신났어 신났어 응 자 저 구열 어딨을까 음 음 어딨을까 어디 있을텐데 분명 어 여기 어디 있는거 같은데 한번 써볼까 어 뭐야 휴 야 담임님 우리 자리가 너무 좋은데 야 여기 한 명 더 와도 돼있지 한 명 더 와라 여기야 한 명 더 와라 한 명 더 와라 얘들아 나 쉬프트 셀께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어 어딨어 여기야 여기야 아 진짜 멋졌네 아 아 일로 와라 한 명 일로 와라 한 명 일로 와라 기우다 누구야 기우다 누구야 오케이 A성 죽였다 아 태댁야 일로 와라 태댁야 일로 와라 대태 이리 와라 클라우드 셀께 야 너 친하잖아 변신을 해야지 변신하고 해야지 변신해 진짜 일도 모르겠네 변신하라고 빨디 빨리 변신해 나 때문에 건묵이 생겼다고 이거 상패같이 보이잖아 도대체 어디지 아예 아예 빨리 거쳐 빨리 안쪽인가? 바깥쪽 아닌거 같은데? 태태가 명탈로 빼주면 어떡해 그걸로 빼주면 어떡해 야! 빨리 해 빨리! 빨리 하라고 제대로 해 제대로 해 빨리 제대로 해 뭐지? 야야야 태태가 장난하니? 뭐하는것이야 지금 뭐하는것이야 혼자서 이게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이거 엿..엿 이거 아니야! 도의적인거야 이거 도가 어딨어 시삼 이거나 먹으라 아워아앜아아아아아 저거 일로와 일로와 누구야 이거 누구야 아 이게 누구야 죽었다 너 때문에 그렇잖아 어디있어 아 진짜 작업대 저에요 작업대 어디있어 봉순을 잡을 수 있을 곳인가 어디있을까 몇분 남았냐는 여자 어딨냐는 나 어 어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거죠 수리의 능력이 향상되었다는거 어딨어 빨리 하나 써야겠다 어 보면서 발견했나요 어 아무도 없어 이리와 저 회색블록은 뭐야 썩은 뭐 이파리같은거야 태택이 어딨어 나와 와 어디갔지 어디갔지 진짜 모르겠는데 nen 뭐였는거야? 뭐여? 아아아아아아아아 술래 패배 아 졌어 어디있었어 아 태댕이 아까 그 2층에 수박에 있었거든 수박 잘하시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술래가 패배했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짱그놈 못말려 블록술박곡질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구요 여러분들 지금 벌써 새벽 2시네요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